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구독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너무나도 바라던 5만명 구독자가 어저께 제가 넘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항상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잉이 때문에 낚시를 시작했다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아잉이 영상을 보고서 항상 힐링하고 있다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항상 유튜브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5만명이 되었지만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10만명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쭉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 사랑한 리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10만명 간다 몇년 걸릴까? 감사합니다 끝 영영 끝 시작 유하 유튜브 시청자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다시 다시 댓글 시청자 아 사랑한 리 아 이거를 1단계부터 끊어야겠다 오빠 보고 있지? 이거 한 단어씩 끊어라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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